캐틀의 배터리가 주행거리는 짧지만 가장 큰 장점은 상가격이죠. 그 상가격도 중국 정부 보조금에 의한 겁니다. 조금 팔릴 때는 보조금을 줄만 하지만 저렇게 많이 팔리는데 그만은 보조금을 감당하기에는 중국 정부도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겁니다. 보조금을 안 주면 NCM과 가격이 비슷해지면 시장에서 외면 받겠죠. 아마도 중국도 NCM으로 갈아탈 겁니다. 그리고 한국 업체의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 하겠죠.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이나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거의 다 한국 인력 스카우트에서 키운 건데 배터리 인력 유출도 어떻게든 최소화해야 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을 제치고 배터리 1위를 차지했다던 중국 캐틀이 역대급 위기 상황에 빠져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이는 외신들도 집중 조명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경쟁하던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상황이 펼쳐져 중국이 멘붕에 빠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캐틀이 대위기를 맞은 것인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배터리 점유율이 보도됐을 때만 해도 중국은 환호성을 지른 바 있습니다. 캐틀 점유율이 35%를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했고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 SK와 삼성은 눈에 띄는 상승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캐틀의 실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53% 늘었음에도 영업이익 3,700억 원이 15%나 급감한 것입니다. 캐틀 측은 원자재 가격 급등의 비용이 크게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작년 10% 마진을 해서 올해 3%로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영업이익이 24% 증가한 2,500억 원을 기록하며 캐틀과의 격차를 크게 줄인 상태입니다. 게다가 3,400억 원 규모의 파생상품 채무가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났고 캐틀은 어디서 손해를 본 것인지 끝까지 항구해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배터리 핵심 원료인 니켈이나 리듬 투자와 관련된 손실로 추정되고 있을 뿐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정보 공개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목표 주가를 대폭 낮추기도 했습니다. 캐틀의 주가는 작년 12월 700위안까지 상승했다가 5월 400위안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캐틀의 2분기 실적도 먹구름이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상하이가 지속적으로 봉쇄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영향은 즉각적으로 나타났는데 캐틀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3월 50%에서 4월 38%로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이에는 캐틀 공장뿐 아니라 핵심 고객사인 테슬라, 이오 등도 진출해 있어 봉쇄에 따른 자동차 산업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캐틀의 위기 상황은 최대 고객인 테슬라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4월 테슬라의 중국 판매량이 1500대를 기록하며 98% 급감해 버린 것입니다. 생산량 또한 3월 말 55,000대에서 지난달 1만 대 수준으로 급락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윗을 통해 현재 상황을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1등 가격이 미친 수준까지 올랐다 비용이 개선되지 않으면 채굴과 정제에 직접 진출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2등 가격 상승에 전기차를 만들지 못할 판이라고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테슬라의 가장 저렴한 모델 3가격은 최근 6,700만원까지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출시 당시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 후반에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배 가까이 올라있습니다. 케틀은 배터리 가격 인상 여부를 놓고 진퇴액난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가격 경쟁력을 무기삼아 고객사 확대에 성과를 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을 올릴 경우 점유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케틀 회장은 1등 가격을 잡아달라며 중국 정부의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등은 지구상에서 세 번째로 가벼운 알칼리 금속 물질입니다. 138억년 전 빅뱅이 일어났을 때 수소, 헬륨과 함께 만들어진 세 가지 원소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817년 스웨덴의 화학자 아르프베르손에 의해 처음 발견됐는데 물속에 넣으면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폭발하는 독특한 특징의 원소를 찾아낸 것입니다. 리듬은 작고 가벼운데다 단위당 에너지 밀도가 높아 2차전지 제작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색 황금이나 하얀 석유로도 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만드는 배터리에도 리듬이 들어가는데 카트로이 더 타격을 받는 데는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이 들어간 NCM 배터리와 미름, 인산, 철을 주원료로 하는 LFP 배터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NCM 배터리는 한국 업체들이 그리고 LFP는 중국 업체들이 주로 만드는 배터리입니다. LFP 배터리는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데 NCM보다 약 30% 저렴하고 화재 안전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근거리 이동시에만 적합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중국 업체들은 셀투팩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용량을 늘리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듬 가격이 작년 대비 약 5배나 뛰어오르자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LFP 배터리에는 탄산 리튬이 NCM 배터리에는 수산화 리듬이 들어갑니다. 노트북이나 휴대폰 배터리를 제조할 때도 탄산 리듬이 사용되고 있죠. 반면 수산화 리튬은 니켈과 합성하기 쉬워 고용량 전기차에 주로 쓰이고 있습니다. 니켈 비중이 커질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고 주행거리는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캐트리 더 타격을 입은 이유는 LFP 배터리가 리듬 비중이 더 높고 탄산 리튬이 수산화 리튬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양극재 중 탄산 리튬의 원가 비중은 지난해 31% 수준에서 최근 70%까지 급등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LFP와 NCM 배터리의 제조 비용 격차가 빠르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극재 가격 격차는 50%에서 11%까지 좁혀진 상태입니다. 가격 격차가 줄어들면 중국 업체의 이점이 사라지기에 더욱 우수한 성능의 한국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반면 LFP 제조사들이 생산량을 줄일 것이라는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탄산 리튬은 광석을 채굴해 만드는데 정화, 운송에 많은 전기가 쓰이는 단점이 있고 수산화 리튬은 소금호수 등에서 얻어져 오랜 시간 큰 토지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행히 리튬은 전세계적으로 광산, 염호 등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전세계를 잃은 매장량은 8,900만 톤 정도입니다. 리듬 광산은 호주, 캐나다, 중국, 브라질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칠레,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남미에 집중 분포되어 있는데 전세계 매장량이 58% 4,980만 톤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남미 세나라를 리튬 트라이앵들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국은 리듬 자체 매장량이 약 6% 수준이지만 해외 광산을 대거 확보하면서 전세계 3위 리듬 생산 국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리튬은 오순도로 정제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발생하기로도 유명합니다. 이에 환경규제가 덜한 중국이 주로 정제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던 수산화 리튬의 79%, 탄산리듬은 11% 정도가 중국산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내에서는 리듬 공급을 끊어 한국 배터리 산업을 무너뜨리자는 여론이 크게 번지기도 했습니다. 과거 요소수처럼 마음만 먹으면 한국 배터리 산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리 대비했던 한국 기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스코는 리듬이 부족해 질 것을 예측하고 2018년 아르헨티나 여모를 인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인수 당시 예측시보다 6대 1350만 톤 나 많은 매장량이 확인돼 놀라움을 줬습니다. 해당 여모의 매출액 추정치는 103조 원 정도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 연 2만 5천론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생산해내고 2030년까지 연간 10만 톤 규모로 증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8억 3천만 달러 부자 계획에서 올해 4배 이상 늘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수산화 리튬 10만 톤은 전기차 240만 대분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즉 중국 의존 없이도 자체 조달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배터리용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것은 토스코 그룹이 최초입니다. 이에 아르헨티나 대통령까지 나서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은 중국 언론에도 크게 퍼져 개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오맘해 주요 수단 하나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한국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공식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출석 의원 47명 만장일치로 별의안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이 김치의 원조라우기는 중국에게 보란 듯이 한방 먹인 결과가 됐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캐틀이 아르헨티나 리듬 여모를 확보하려다 실패한 적도 있습니다. 작년 9월 캐나다 밀레니얼리틈과 약정 계약을 맺은 바 있는데 해당 회사는 아르헨티나의 리듬 여모 두 개를 확보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후 리듬 아메리카스가 인수전에 참여했고 캐틀과의 계약은 파기된 바 있습니다. 게다가 남미를 중심으로 퍼진 자원민족주의는 중국 업체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칠레 등에서 리튬광산을 확보하려 했던 계획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올초 바이디가 경매로 낙찰받은 8만톤 규모의 채굴 허가권 또한 집행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결국 중국은 리듬이 적게 들어가는 NCM 배터리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캐틀은 LG에너지 솔루션을 따라 인도네시아의 공장 건설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켈 자원 등이 풍부해 NCM 배터리를 만들기에 우수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캐틀은 약 7조 3천억 원을 들여 투자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NCM 배터리의 강점이 있는 국내 업체와는 경쟁이 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이 개폭 줄어든 것도 캐틀은 몰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난해보다 30%가량 축소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원자재 난까지 더해져 중국 내 전기차 가격은 가파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결국 외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여기에는 최강 한국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캐틀이 미국 내 공장 부지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미국은 낮은 가격보다 주행거리가 더욱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한국이 우위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1분기 중국을 제외한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에너지 솔루션이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조 2천억 원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량 예측도를 보면 캐틀이 이르긴 하지만 한국 업체들이 2, 3, 5위를 하며 캐틀을 충분히 압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NCM 배터리는 LFP 대비 회수금속의 가치가 크다는 점 또한 한국이 유리합니다. 리사이클 시장이 커지면 원가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보다 기술력을 높여 캐틀을 확실히 압도해 버리길 바랍니다. 청중의 일부 의견 중국은 짝퉁과 불량대국이니까 놀랄 일도 아니다. 중국 기업들은 수익성보다 보조금 먹는 맛에 기업을 경영한 경우 있어 보조금 없이 경영 안 되는 경우 있다 하더군요. 보조금 끊어지는 시점이 기업 활동 멈추는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중국의 배터리는 품질이 젖을 한국의 배터리는 품질이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입니다. 전기차가 완전 활성화되면 연간 600만대 생산 능력에 현대 기아만 해도 리튬 배터리를 엄청 쓸텐데 세계의 자동차 회사가 모두 전기차를 생산하면 뭘로 전기 배터리 부족을 감당할 거냐? 뭔가 안 맞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